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디펜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리퍼 강자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투표가 가장 많이 나온게 일단은 생기초 강자를 제가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초 강자를 올려달라는 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투표가 몰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기초 강자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기 어려우셨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어떡해요 저도 생기초 강자를 그렇게 밖에 쓸 수가 없는걸요. 어쨌든 오늘은 정말로 이제 완전 진짜 처음부터 완전 그냥 세세하게 다 따져보는 그런 이제 간단하게 생기초 강자를 한번 시작해볼겁니다. 먼저 리퍼를 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먼저 이제 무료보전인 경우는 앞에 우리 제품 사세요 하고 5초 기다리세요 하고 이게 나오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은 그냥 이제 무료보전 계속 쓰실거면 그냥 5초 넘기면 되고 무료보전 안쓰고 유료보전 이제 쓸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결제해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결제한거랑 안한거랑은 딱히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무료보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창을 키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제 되게 인터페이스가 복잡해 보이는데 네 그냥 여러분들께서 오늘 알아두실 것만 콕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인터페이스는요. 일단 여기 파일 여기 들어가면은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세이브 프로젝트, 세이브 프로젝트, 어스 이거 위쪽 4개랑 그리고 여기 밑 여기서 어 여기 세번째 칸 위에서 두번째 렌더 이거 다섯가지 일단은 파일 칸에서는 이거 다섯가지를 알아볼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이나 그리고 이제 소스들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걸 응용해가지고 과제를 하나정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리퍼를 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파일 여기 뉴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애초에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뉴 프로젝트를 눌러도 변화가 없겠죠? 어 다만 여기다가 뭔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 얘를 갖다가 저장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일단 이거 저장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니오를 누릅니다. 물론 이제 사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삘이 올라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그런거는 이제 얘를 누르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픈 프로젝트 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 중에 하나를 갖다가 그냥 이런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 저장한거니까 세 번째 세이버 프로젝트 파일을 세이버 프로젝트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걸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어 세이버 프로젝트랑 세이버 프로젝트 어스랑은 이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이버 프로젝트는 이제 처음 일단은 이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이버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하면은 그 저장한 내용 위에 이게 덮어져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세이버 프로젝트 어스는 이 최신 버전이 또 다른 파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대충 뭔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일단은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보다는 일단 기초적인 리퍼 지식을 아르켜 드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믿고 일단은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아까 기본 네 가지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 BPM 이 BPM은 그냥 자신이 이렇게 태프해가지고 이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자신을 갖다가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할 수 있고 이 BPM이 가장 중요해요 리퍼에서는 작곡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합성을 할 때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BPM만 맞추면은 음이 완전히 틀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BPM이 정말로 리퍼에서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BPM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냥 자신이 숫자를 치는 방법이랑 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어 이제 일단은 이제 합성을 한다고 칩시다. 예컨대 이제 어 레드존의 BPM이 165에요. 165면은 165를 딱 치워주면은 이게 맞게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변경하고 나서 바꾸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스스로 읽혀갈 거고요. 일단은 일단 BPM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복구로 120 시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웬만큼 이제 음악 플레이어 핸드폰에 그런 뮤직 듣고 다니신 분들이라면 대충 알파판 버튼이죠. 정지,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이거는 녹음 버튼인데 아직까지 녹음 버튼은 쓰지 않으니 어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버튼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이거 이거 딱 하나만 이것만 알아볼 겁니다. 그리드 라인스 이거는 이제 BPM에 맞춰서 이제 설정된 눈금이고요. 이 한 칸이 이제 사분음표 하나가 되겠습니다. BPM 120에서의 사분음표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분의 사박자 지금 현재 박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박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냐고요. 이거는 이제 재생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이거는 움직이면은 알아서 다 되니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배우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일단은 소스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있어요. 소스를 제가 밑에 드라이브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습니다. 대충 어떤 소스냐면요.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해서 일단은 만든 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또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을 줄 압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아 이렇게 이제 네이버 파파고로 번역을 해가지고 음성 시스템을 일단은 돌린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럼 이 소스를 갖다가 다른 방법을 알아봅시다. 소스는 일단은 클릭해가지고 단순 드래그를 하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밑으로 움직이면 이제 새 트랙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트랙이라고 해서 그냥 이 음악이 플레이가 되는 그런 뭔가 레이어 같은 역할을 하죠. 뭐 그림 그릴 때 레이어라던가 뭐 소리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넣는 그런 거 있는데 딱히 뭐 이 레이어 설... 이 트랙 설정이 다르지 않는 한 어 음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트랙에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는 쉽지만 오늘 일단은 소스 다루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앞을 누르면은 소스를 갖다가 앞에서부터 깎아낼 수 있습니다. 트리밍이라고 하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깎아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bpm 눈금이 켜져 있네요. 이 bpm 눈금을 갖다가 무시하고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프트 눌러주세요. 시프트 누르고 움직이면은 아주 싹 부드럽게 이렇게 아주 잘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누르면 더 부드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알트를 누르고 이걸 하는 방법입니다. 어 알트키를 누르고 얘를 갖다가 움직이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대로 있고 길이는 그대로인데 이 소스의 시작점이랑 끝점만 변경되죠. 여기 뭔가 생겼는데 이거는 이 소스를 한 번 더 반복하겠다. 네가 지금 시간을 넘겼으니까 나는 그냥 이걸 소스를 한 번 더 반복을 시키겠다. 아 이 소리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잘라주고요. 그냥 알트는 그냥 소스를 갖다가 이렇게 뭐 앞뒤로 그냥 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를 누르고 테두리를 누르면은 주먹질 모양이 뜹니다. 주먹질로 갖다가 이건 그냥 이게 소리를 갖다가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단순 클릭으로 했을 때랑은 완전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소리가 완전히 보존되는 거라는 거 어떻게 되냐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대충 뭐 이런 네 난리가 납니다. 일단 이거는 알트의 기능은 이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알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어 마우스 드래그 동작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가 아니고 위쪽을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커서가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 음악을 갖다가 이제 볼륨을 줄어들면서 이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볼륨을 서서히 올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할 것인가 부드럽게 종료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이 바로 이거 위쪽을 드래그해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얘를 갖다 클릭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애가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도 복사할 수 있겠죠.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애가 복사되고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이용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막 인터넷에서 자료 같은 거 뭐 참고자료를 갖다가 요약하려고 이제 벗겨놓는다던가 그럴 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죠.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 Z인데 컨트롤 Z는 그냥 되돌리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단순히 이제 뭐 한글이라든지 그런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툴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거라고 믿어요. 그냥 자신이 했던 작업을 되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두 개 지운 거 다시 나타났죠. 다시 지올게요.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좀 이게 기억 횟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리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그냥 갖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똥을 싸지는 것 같았어도 그 똥을 리퍼가 알아 다 치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도전해보시면은 이 컨트롤 Z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 다음은 컨트롤 X 이건 그냥 잘라내기죠. 그냥 이 복사가 아니고 그냥 잘라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는 물론 무한대고요. 그냥 이 정도 단축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알아볼 단축키는 S입니다. S 단순히 S요. 그냥 숫자 S 아 알파벳 S 니은 자판이죠. 누르면 어떻게 되냐 잘립니다. 어떻게 잘리느냐 여기 페이드가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 페이드가 그냥 뭐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건데 그리고 또 자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이 페이드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없이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알트 Z를 누르면 앱니다. 알트를 누르고 Z를 누르면 이렇게 잘립니다.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전혀 안들어가 있죠. 네. 그 차이예요. 혹시 차이를 알아보고 싶다면 제가 재생을 좀 시켜드릴게요. S를 눌러서 자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알트 Z는 이렇게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뭔가 차이가 잘 안 느껴지죠. 좀 옮겨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움직일 때 시프트를 누르면 이것도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S를 누르겠습니다.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죠. 근데 알트 Z를 눌러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거의 뭐 끊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리퍼나 그런 차원에서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과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개조를 하고 뒤에 있는 이 R를 갖다가 이제 음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 앞전에 이제 음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부터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 R을 갖다가 제가 지금 땄습니다. R을 땄고요. 이거를 갖다가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도에서 래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근데 이거 한번 눌러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1이라는 게 반음이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제 도샵 소리가 나게 돼요. 개이름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라면은 이게 대충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쳐요. 일단 반음이 올라갑니다. 도에서 도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 아 아 그 다음에 미에서 파는 반음 사이니까 아 미에서 파는 검은 건반이 없어요. 피아노를 봐도 도, 도샵, 레, 레샵, 미 미샵은 없어요. 미샵은 파예요. 미랑 파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어가지고 미랑 파는 반음 관계고요. 그리고 시랑 도 사이도 검은 건반이 없어서 반음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도는 일단 대체로 0 래는 플러스 2 미는 플러스 4 파는 플러스 5 쏠은 플러스 7 란은 플러스 9 시는 플러스 11 높은 도는 플러스 12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어 이건 잘못 누른 거예요. 어 시프트 누르고 7, 8을 누르면은 이게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알아둘 필요 없어요. 그냥 시프트 9를 누르면은 소수, 어 소수의 피치가 반음 떨어지고 그리고 시프트 0을 누르면은 소수의 음계가 반음 높아진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일단은 이것이 상당히 거슬리니까 일단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걸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져서 어 이제 자유로운 소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로운 소스 다루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뭐 베가스 같은 데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베가스에서 합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곡의 그 음판만 보고 다 맞추기 때문에 BPM을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끄고 음성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자 파파고를 식인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사람을 먹습니다. 라는 대사를 이제 바꿔볼 건데요. 저는 사람이고 마 사람이라는 대사를 찾아줍시다. 사람이고 마 사람이고 마 그냥 대충 잘라도 돼요. 일단 저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사람이고 마 일단 여기서 또 자르고요. S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자른 겁니다. 어색해도 지금 상관없어요. 알트 Z보다는 그냥 편하게 S버튼 그냥 하나로 딱딱딱 끊어버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밥 부분을 끌게요. 밥을 먹 그 다음에 이걸 좀 벌린 다음에 사람을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옮기고 이렇게 옮겨주면 어떻게 되냐.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사람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파파고를 식인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갖다가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볼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제 풀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서너 번 익히시며 보면은 그냥 손에 모든 단축키가 익혀 들어올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과제예요. 또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자 그냥 비행기를 부르도록 할게요. 아 아 그 다음에 레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실 때는 어떤 곡을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뭐 산토끼 토끼아를 해도 되고 아 이거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마우스 휠으로 지금 이제 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우스 휠이에요. 자 미래 도래 미미미 레레레 미미미 미래 도래 미미미 렐레 미 레 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고 맛있는 사람을 먹습니다. 또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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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내드리는 과제는요 그냥 뭐 박자를 맞출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스를 자르고 그리고 소스를 나누고 그럴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그 마우스 휠 버튼 이용해가지고 이거 확대 축소해가지고 유일하게 한번 작업하시는 것도 해보세요.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그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늘어날 거예요. 이거 마우스 휠 갖다가 이제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마우스 휠가지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잘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이는 거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이 재생 시작 위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지하고 재생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제하면서 그냥 익혀보시면 돼요. 일단은 파파고 에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일단 앞에 첫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입맛 나게 그냥 바꿔보세요. 저는 밥이고 맛있는 사람을 먹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저는 저이고 맛있는 저를 먹습니다. 라던가 그냥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저는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뒤에 그 R을 갖다가 알아서 음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냥 뭘 만드는 상관없어요. 박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음계를 높이고 낮출 줄 말하면 돼요. 그냥 이 도렘파솔라시도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냥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노래를 갖다가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 그냥 뭐 짧은 거라도 괜찮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나다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만드세요. 일단 오늘 강좌는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기 전에 자 프로젝트 파일 날라가면 안 되겠죠?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파일에서 세이브 프로젝트를 누르면요. 이렇게 막 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파파고의 노래 지난번 강좌 찍으려다가 망한 파일들이 여기 있네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거니까 파파고의 노래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변경사항이 있다. 어 이거를 갖다가 음을 여기 여기 여기를 지워야겠다. 그냥 컨트롤 S를 누르세요. 컨트롤 S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다음번에 열 때 이 최신 상태로 열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우 지난 버전이 아깝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세이브 프로젝트 어스를 누르세요. 파파고의 노래 투 이렇게 저장하면은 최신 버전이 남고 그 이전 버전도 남게 됩니다. 세이브 프로젝트 어스 그리고 세이브 프로젝트 이거 두 개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렌더링 가장 중요한 렌더링 이거 프로젝트 파일 갖다가 어 나는 되게 노래를 잘 만들었어. 한번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들어볼까 했는데 프로젝트 파일 넣어가지고 들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일을 mp3나 웨이브 파일로 바꾸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면 됩니다. 렌더링을 열어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마스터 믹스 엔타이어 프로젝트 여기서 지금 되게 더 복잡한 화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는 이겁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딱 이렇게 네 개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 디렉토리는 그 이제 파일을 넣을 위치 브로우스를 누르면은 어 브로우스 볼 디렉토리 브로우스 볼 파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브로우스 볼 디렉토리를 하면은 폴더 단위를 찾는 거고 파일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직접 내가 그 뭐 다운로드 파일 저장하듯이 그냥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름까지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파일명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렌더링을 할 것이냐. 이제 엔타이어 프로젝트 사임 셀렉션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엔타이어 프로젝트는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 처음부터 끝장날 때까지 그냥 다 갖다가 렌더링 해버리겠다. 엔타이어 프로젝트 타임 셀렉션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지정을 해놨는데 시간 지정은 그냥 드래그로 해두면 돼요. 드래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타임 셀렉션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타임 셀렉션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 한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엔타이어 프로젝트를 지금 렌더링을 하면은 43분이 돼요. 근데 타임 셀렉션을 하면은 이제 앞부분에 쓸모있는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일단 이건 지우고요. 네 어쨌든 엔타이어 프로젝트를 누르고 여기는 이제 그 아웃포포맨 나오는 파일이에요. 웨이브랑 MP3가 있는데 웨이브를 음질이 좋은 대신에 파일 용량이 더럽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하시는 분들은 MP3를 자주 쓰죠. 왜냐하면 이제 제출 문제라던가 그리고 자신 하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주로 MP3를 많이 쓰는데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은 웨이브를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원 손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플락도 이제 가능해요. 플락은 이제 더 이제 거의 손실이 없는 그런 거죠. 플락 들으면은 MP3 못 듣는다는 소리도 있어요. 어쨌든 일단은 이건 여담이고 일단은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파일 갖다가 이거 한 다음에 그냥 렌더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파일 경로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파일 이름 입력하고 그냥 이걸 렌더링 누르면 끝. 이거 지정해주고 렌더링 하면 끝. 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게 왜 나와? 네 어쨌든 오늘 강좌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혹시 이 강좌 도움이 되셨다면은 음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가 내드린 강좌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좌를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